제가 먼저 보여줄테니까 보구만 계시다가 시작하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방법을 알려줄게요 시범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웃음 하실 때는 손을 배에 올려주시고 진짜 웃으면 배가 전을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웃음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짝 내소, 유적, 호흡절도, 파악 내소, 지금 파악 내소 얼굴이 찢어지도록 크게 웃는 연습인데 한 번 뱉어내실 때 한초에서 5초 정도 호흡을 유지해주시고 나쁜 손이겠죠 오류된 산소가 레벨터 진단을 생각하시고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다섯 번 한 번 해주시면서 내가 좀 연습이 됐다 하면은 역사를 같이 보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섬유약 시작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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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